여보 애기 한범이 시절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애기 한범이 시절? 내가 기억나는 거는 대략 4살? 5살 이후니까 아마 86년 이후일 것 같아 그때 처음 살았던 집이 내 기억으로는 8살? 서울의 가장 중심에 중구라는 구에 말리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말리동이 말리동인 이유가 예전에 최만리 선생이 살았어서 말리동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 그 말리동에 양종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고등학교 앞에 우리 집이 분식집을 했었어 그래서 2층 집인데 1층에서 분식을 하고 2층에서 우리가 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집 구조는 특이했어 왜냐하면 지금은 1층하고 2층이 완전 분리되어 있잖아 그때는 1층하고 2층이 완전 분리가 아니고 계단 쪽이 트여 있었어 그래서 2층에서 1층이 보이는 거야 완전 트여 있어서 그래서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항상 바글바글하지 바글바글한데 나는 그때 그냥 엄마가 거기서 분식집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분식집을 그냥 막 돌아다닌 거야 엄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고등학생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막 형들이니까 말도 걸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양종고등학교 고등학생 형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인 게 있는데 꼴통이라고 불렀었어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면서 교육을 시켰대 왜냐면 그게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줬다라는 거야 왜냐면 나를 키울 때는 이제 분식집에서 계속 막 떡볶이도 해야 되고 라면도 끓여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2층에서 혼자 책을 보다가 책을 잘 못 보는 거지 그 책도 잘 모르고 그래서 책을 들고서는 쪼르르 계단을 이렇게 내려와서 엄마가 그 주방에서 막 만들고 있는데 옆에 가서 엄마가 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엄마가 막 떡볶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어 그래 몇 페이지 펴봐 어머니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한 6살, 7살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동네 형 누나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하루는 그 형 누나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왔어 근데 그때 마침 부모님도 안 계셨고 형도 없었어 그때 어디 놀러 갔는지 그 형 누나들하고 무슨 연극 놀이를 했어 그래서 연극 놀이를 하는데 나한테 너는 뭐 왕자인데 죽은 왕자다 그래서 죽어 있으래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죽어 있었어 시체처럼 그러고서는 한참을 지났는데 나를 아무도 안 깨우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냥 한참을 지났는데 조용해 보니까 다 없어 집에 갔어? 어 그래서 어 다 어디 갔지 했는데 그러고서는 나는 뭐 그냥 뭐 다 집에 갔나 보다 그러고서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 근데 어머니가 들어왔더니 집이 다 난장판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폐물이 다 없어졌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지 애들이 몇 살인데 집을 그렇게 와가지고 어 그때 뭐 동네 형 누나들이라고 해봤자 다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그 폐물들을 막 다 훔쳐간 거야 그래서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지 그래서 일단은 나를 엄청 혼냈어 엄청 종아리를 맞고 그러고서는 그 밤에 어머니가 동네를 다 돌아다녔고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그 다음날 날이 밝고 동네에 막 모였어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애들도 막 사과하고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거에서 끝나질 않고 우리 어머니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신 거야 그래서 나를 혼내는데 난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맞았었거든 몇 살 이후로는 안 때리셨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때리시는 거야 화가 많이 나셨겠지 그래서 내가 맞다가 도망갔어 너무 아파서 더이상 못 맞겠어서 골목길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 골목길로 막 도망갔어 근데 그 골목길이 정말 정말 사람 두 명이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그런 골목길이거든 근데 거기를 나 혼자서 막 이리저리 도망갔는데 엄마가 계속 쫓아오는 거야 몽둥이 들고 너 거기 서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되게 어려운 존재였어 그래서 뭘 사달라고 뭘 어떤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웠었어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든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거나 그래도 그런 거 얘기를 거의 못하고 그냥 나 혼자서만 삭히고 그랬었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다가 한 9살쯤으로 기억을 해 8살까지 그 동네에서 살다가 9살이 돼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8살까지 살았던 그 집은 그 달동네에서도 이제 지대가 낮은 쪽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 나쁜 집은 아니었어 근데 아마 그 시기쯤에 양종고등학교에 이사를 갔나 싶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기정기념공원이 들어서고 분식집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게 됐던 거 같아 학생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가세가 기울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지 근데 이사를 가게 된 집이 공덕동으로 갔어 이제 지금 마포구 공덕동이지 그 공덕동에 진짜 달동네로 간 거야 정말 이런 높은 그런 지대에 계단도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되고 정말 그 골목골목길밖에 없는 그런 달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탄보일러를 떼잖아 하루는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막 깨우는 거야 그래서 뭐 아기니까 아 왜 몇 개요? 그래서 깼는데 뭔가 연기가 자욱해 집에 그러더니 나한테 그 김칫국물을 동치미 먹어야지 동치미 내 기억에는 아마 그때 열무김칫국물이었던 거 같아 그거를 막 먹였어 뭐 엄마가 먹였는지 아빠가 먹였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잠결에 일어났는데 그걸 막 먹이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이제 들었지 불났어? 불이 난 게 아니고 연탄보일러에서 이 연기가 새가지고 방으로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 연탄 그 가스를 이제 거실에서 주무시던 부모님이 이제 냄새를 맡고선 깨신 거야 놀래가지고 나랑 형한테 그 김칫국물을 먹였던 거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해 그때 그거 그 가스 안 마셨으면 더 똑똑해졌어 내가 더 똑똑했을 텐데 그때 좀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그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어 무서웠어 그치 애들은 크기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잖아 나한테는 그 변기의 크기가 너무 큰 거야 내 입장에선 그리고 곱둥이라고 하잖아 나 들어만 봤어 곱둥이가 정말 많았어 근데 그 어렸을 땐 그게 곱둥인지 그게 귀뚜물함인지 그냥 벌레야 근데 막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뭔가 무서워 그리고 내가 저기에서 변을 봐야 되는데 언제 나를 습격할지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편이 변을 못 보고 그리고 그 재래식 화장실에 등이 없었어 음 등이 없어서 밤에 못 가겠네 밤에 후레시 들고 왔었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큰 후레시 있어 딱딱딱딱하는 그거 들고 와서 켜고선 이렇게 세워두는 거지 세워둔 빛이 이제 위로 벌레가 또 무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되도록이면 화장실 안 가고 정말 급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나와야 되고 그런 기억이 나 나는 어렸을 때 레고를 주로 갖고 놀았었거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어떤 교육 철학 장난감을 사주더라도 두뇌가 발달될 수 있는 장난감을 사준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그 흔한 로봇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어 어머니께서 그거 절대 안 사주시는 거야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친구들 보면은 그때 비비탄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갖고 싶은데 어머니 절대 안 사주셨어 우리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되게 앞서 가셨던 게 그 달동네 살 때 달동네 살면서 우리 형한테 영어 교육을 시켰었어 91년도 쯤이었겠지 그때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사셨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앞으로 미래에 컴퓨터와 영어를 할 줄 알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성공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질 수 있었어 분식집이 이제 그만 분식집을 그만하게 되고 이 달동네로 이사오면서 어머니께서는 새 직장을 가지시게 된 거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내 기억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었어 그래서 집안의 경제를 어머니께서 책임을 지셨고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게 웅진출판에 다니셨어 책 판매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던 게 백과사전이 엄청 유명했어 아마 그때 그 백과사전이 브리트니커 백과사전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웅진출판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는 웬만큼 사는 집이다 라고 보면 집에 백과사전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가지고 어머니께서는 원래도 책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웅진출판에서 영업을 하신 거지 근데 어머니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일념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셔서 그 달동네 살 때 거의 새벽 6시에 나가셨어 나가셔서 집에 들어오시는 게 새벽 1시에 들어오시고 아니면 1시보다 더 늦게 들어오시고 잠깐 주무시고 또 나가시고 그래서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우리 어머니는 웅진출판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시거든 왜냐면 그 출판영업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셨던 분이야 시작하고서 8개월만에 영업왕이 돼 아마 2년이 채 안 돼서 부장이 되셨을 거야 얼마 안 돼서 영업상무까지 올라가셨어 엄청 초고속 승진이야 나보다 해외여행 더 많이 다니신 게 우리 어머니야 근데 이제 또 사건이 벌어져 어머니께서 웅진출판에 나오시게 돼 근데 그 나오시게 되는 게 어머니가 상무잖아 밑에 직원이 되게 많을 거잖아 영업상무이기 때문에 그 전국영업망의 수장이셨대 근데 그러면 영업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 직원들도 어머니 밑에 있는 거잖아 조직상에서 격리를 보는 직원 한 명이 돈을 횡령한 거야 임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 회사에서 권고를 했대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메워라 그래서 어머니는 강제로 퇴직을 하셨어 퇴직금으로 그거를 막고 그러면서 웅진출판에 나오시게 되고 근데 그 시점이 아마 내가 12살 때쯤 12살 때였을 거야 왜냐면 그때 이혼을 하시거든 아무튼 그 12살 때 그렇게 이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어머니랑 살게 됐는데 어머니는 직장을 잃으셨잖아 아마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거야 뭐라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가세가 기운 거는 어쩔 수 없었나봐 그렇게 한 1년 정도 살고서 아버지가 들어왔어 다시? 어 근데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들어오신 거야 뭐 직업을 구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한 그 집에서도 아버지랑 사는데 아마 몇 개월 안 됐을 거야 어머니가 다시 오셔 다시 데려간다고? 양육권이 또 바뀐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가 어 뭐 한 1년이야?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 어머니랑 같이 근데 그 시기가 오래 가지 못해 다시? 다시 아버지가 들어오셔 그러면서 어머니 또 나가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랑 쭉 살게 됐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만나신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의 과외 선생님이었어 오 진짜? 어 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가 재수를 하셨을 거야 오 그래서 그 재수할 때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 무슨 과외? 글쎄 내가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재수니까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어 그것도 참 운명적이지 그니까 몰랐네 어 내가 우리 어머니의 집안과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봤을 때 그 두 집안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 응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경남 함양 출신이신데 꽤 공부를 잘하신 분이셨어 그 사시던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수제 응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 경남 지역에서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거창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네 나중에 뭐 친척들 통해서 들었을 때 거창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어 서울대를 합격을 하셨는데 못 가셨대 돈이 없어서 등록금 등록금 문제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시고 과외를 하신 거야 서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만나신 거고 네 그때 우리 어머니 집은 어 엄청 부자집은 아니지만 꽤 유복한 집이었어 왜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한의사셨는데 그 지역 아마 중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상당히 명의이셨고 돈이 아닌 정말로 인술로서의 의술을 펼치셨던 어 아버지는 또 그런 이 뭐라 그래야 될 정의감이 또 많으신 분이셔서 민주화운동을 또 열심히 하셨어 그래서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시고 어 근데 그 민주화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들어가면서도 그 노동조합운동을 하시는 거야 아 근데 그 당시 시대상에서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에 노조가 없으면 노조를 설립하는 주도자가 되시는 거지 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절대로 승진을 하거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못 벌어오거나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외가 쪽 식구들은 싫은 거야 그치 못마땅치 그래서 되게 미워했어 일단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글쎄 그 당시에 과외 선생님과 학생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뭐야 우리 아버지가 연하다 아니잖아 아 빠른이시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생일이 빨라서 띠가 아버지가 뱀띠고 어머니가 용띠야 근데 과외 선생님이었던 거야 왜냐면 어머니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네 근데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모습이 아마 외가 댁에서는 별로 못마땅했겠지 그렇게 능력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 이후로도 그 이후로도 뭔가 딸을 고생시키는 걸로 보이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이모들도 지금 내 나이신 거잖아 이모들이 그래서 어 이모들이 좀 나랑 형까지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냥 저 집안 애들 이렇게 그래서 음 뭐 그런 일들이 있지 뭐 어머니께서 바쁘셔가지고 나나 형한테 뭐 어디 이모네 가서 밥 먹고 와라 그랬는데 밥 안 주고 너네 집 가서 밥 먹어라 막 이러고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그때는 좀 그러셨었나봐 그래서 내가 그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셨구나 응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또 지금은 그때 나나 형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회안이 되시겠지 그때 내가 열두 살 때 그때 하루 어느 날 어 밤이었던 것 같아 자다가 깨웠어 나랑 형이랑 자는데 어 어머니인지 아버는지 깨웠어 그래서 안방에 모였어 응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할 말 할 얘기가 있다 음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따로 살려고 한다 음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셨어 잘 기억이 안 나 그때서부터는 한참 울었던 기억 밖에 안 나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사실 이게 뭔 일인가 하하 그래도 기억나는 건 뭐 어머니 그 분식하실 때 그때 뭐 옆에 있었던 또는 형하고의 기억 뭐 그 정도 그래서 나는 그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 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아버지는 원래 집에 잘 안 들어오셨던 분이고 뭐 계속 엄마랑 같이 사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부모의 빈자리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이게 알면 힘들었을 텐데 모르니까 오히려 안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있긴 있었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참 다행인 건 형이 있었어서 또 형이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그